오늘 만들어볼 작품은 다이소의 수세미 실을 활용한 귀여운 식빵 수세미 입니다. 이렇게 두가지 색이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코바늘은 6호를 사용할 거에요. 그럼 바로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구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는 6호 코바늘을 사용할 거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은 뒤쪽에 여기 식빵 아랫면 정도 길이가 되는 한 이 정도의 실을 남겨두고 시작을 할 거에요. 자 이렇게 첫 코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첫 코를 포함해서 사슬을 16개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하나 여기 첫 코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여섯 자 이렇게 해서 사슬 16개 했으면 이제 한길긴뜨기로 해줄 건데 보통 한길긴뜨기 기둥은 사슬 3개로 하잖아요. 근데 2번만 2개를 해줄게요.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슬 하나 둘 했으면은 여기 사슬 하나 둘 건너뛰고 밑에 베이스 건너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네번째 부터 한길긴뜨기 를 한 코에 하나씩 쭉 끝까지 해주면 되는 거에요. 자 이렇게 자 한길긴뜨기를 찌르실 때는 사슬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찌르면서 아래로는 한 줄 위로는 두 줄 이렇게 걸리도록 하면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바늘에 감고 찌르고 걸고 빼고 다시 걸어서 두 줄 빼고 다시 걸어서 두 줄 빼고 해서 쭉 끝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잠깐! 한길긴뜨기 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바늘에 감고 코에 넣고 뺀 다음에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잘 잡아주고 살짝 들어 올리고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 준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 해 주셔야지 기둥이 이쁘게 나옵니다. 아니면 너무 짧아져서 약간 약간 짤똥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넷 하고 마지막 열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이렇게 하면은 사슬 기둥을 올리고 한길긴뜨기를 열 다섯 개 하게 된 거죠. 사슬 기둥을 포함하면 전체 기둥은 열 여섯 개 세 개 올려주고 이렇게 뒤집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열 다섯 개 진행하면 되겠죠.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마지막 열 다섯 번째 한길긴뜨기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으면 반복하시면 돼요. 사슬 하나 둘 셋 하고 뒤집어서 한길긴뜨기 해서 쭉 직선으로 올릴 건데 지금 보시면 1 2 2층 했잖아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을 총 5층까지 올려 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일단 5층까지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 2 3 4 5층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층에서는 코를 늘려 줄 거예요. 일단 사슬 하나 둘 세 개 해서 기둥을 올려 주고 뒤집고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이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 자 여기다가 한길긴뜨기 하나 둘 그리고 한 번 더 같은 코에다가 세 개 그리고 이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진행해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넷 열 셋 했으면 이제 그 다음 코 여기 마지막 코가 되죠. 여기다가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또 세 개 해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이제 이 위층은 코를 줄여 줄 겁니다. 일단 사슬을 하나 둘 셋 기둥으로 올리고 뒤집어 주고 그리고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번 자 여기서 이렇게 걸고 빼고 한 번만 빼주고 여전히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걸고 다음 코에다 넣고 빼주고 이렇게 앞에 두 줄만 빼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세 코가 걸려 있죠. 이 세 줄을 한꺼번에 주르륵 오케이 그럼 기둥 두 개가 모이면서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한 코가 줄었어요. 그럼 이제 또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또 쭉 반대쪽 끝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여기 하나 둘 세 개 세 코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일단은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한번 해 주고 더블 크로셰이 투 투게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이렇게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는 그냥 한길긴뜨기를 이 마지막 코에다가 하나 오케이 했으면 이제 이 다음 층이 마지막 층이에요. 일단 사슬을 하나만 해 주고 뒤집어 주고 그리고 여기 첫 코를 건너뛰고 여기 발 앞에 있는 이 코를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이거 건너뛰고 여기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리고 나서는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긴뜨기는 세류를 한꺼번에 빼는 거죠. 하나 걸고 빼서 둘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그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를 두 개 한 코에 두 개 하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하나 그리고 같은 코에 한 번 더 두 개 이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아니 죄송해요. 긴뜨기를 그렇지 그렇지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두 번 하나 그리고 다음 코에다가 둘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빼뜨기 슬립 스티치 슬립 스티치 빼뜨기 해서 한쪽에 봉긋한 부분 완성 그리고 반복 자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긴뜨기를 하나 하고 다음 코에 한 번 더 둘 둘 그리고 그 다음 코에다가는 한길긴뜨기를 두 개 한 코에다 두 개 하는 거예요. 하나 같은 코에 한 번 더 둘 다시 이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번 그리고 다음 코에 한 번 더 둘 그 다음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코에다가는 빼뜨기 슬립 스티치 슬립 스티치 하고 실을 자르고 쭉 끌어올려 주고 그리고 이 실은 방금 빼뜨기 했던 그 코로 통해서 뒤쪽으로 일단 넘겨 놔 놓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식빵의 단면이 하나가 만들어졌죠. 잠깐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 실도 미리 정리를 해 놓을게요. 이 실은 처음 시작할 때 남겨뒀던 이 실은 이렇게 녹바늘을 꿰서 여기 사슬 베이스 아래쪽에 있는 여기 나머지 사슬의 반쪽을 통과해서 쭉 끝까지 이렇게 통과해서 끝까지 진행을 시켜 놓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냥냥이 우리 냥냥이 소리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실도 뭐 나중에 뜨기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감싸면서 진행해도 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젤 끝에 기둥을 타고 조금 숨겨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 냥냥이가 아주 수다쟁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적당히 실을 잘라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 놓을게요. 이렇게 요렇게 두 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두리를 돌려줄 거에요. 테두리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이 실이 지금 쭉 통과시켜서 이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이쪽에 와 있는 상태에서 이 면을 겉면으로 놓고 여기 가장 중간에 가장 중간에 보시면은 온폭하게 들어가 있는 여기 그래서 이 코 말고 이 앞에 코 빼뜨기 코 앞쪽으로 이 코에다가 초코를 이제 식빵 크러스트 색상으로 초코를 만들어주고 사슬을 하나 둘 올린 후에 긴뜨기를 자 이렇게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쭉 진행할 건데 진행할 때 이 실을 그냥 감싸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긴뜨기 바늘에 감고 그리고 빼고 세 줄이 걸렸을 때 한꺼번에 쭈루룩 긴뜨기 해서 쭉 윗면에 한 코에 하나씩을 타고 갑니다. 참고로 한길 긴뜨기로 하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빼뜨기 했던 코 이 코도 이렇게 자 여기 사슬 앞 짧은뜨기 앞쪽에 이 코도 하나 해주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옆면이 나오거든요. 옆면은 자 보시면은 이거 한길긴뜨기 기둥을 감싸면서 하나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엔 여기 이 아래 위 두 코가 연결되어 있는 이 코에다가 또 하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하시면 돼요. 기둥을 감싸면서 하나 기둥을 감싸면서 하나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이 코에다가 하나 해서 쭉 이 옆면을 타고 쭉 여기까지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지막 기둥을 감싸면서 하나를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 코너에 이 제일 아래 있는 마지막 코에다가 이렇게 찌르면서 자 이렇게 코에다가 찌르면서 하나 오케이 했으면 이제 이 아랫면의 사슬 코에 코를 한 코에 하나씩 타고 가면서 자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타고 가면서 또 쭉 끝까지 반대쪽까지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 마지막 기둥에 있는 여기 밑에 코까지 긴뜨기 완료 했으면 이제 다시 여기 옆면을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기둥을 감싸면서 하나 여기 연결 부위 코에다 하나 해서 또 쭉 끝까지 또 옆면을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마지막 기둥을 감싸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제일 위층이죠. 제일 위층 일단 여기 코에다가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했잖아요. 사슬 그러니까 여기 칭을 가누는 연결선 위쪽에 있는 사슬에다가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 위에다가도 하나를 해줄 거예요. 자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남은 코들은 한 코에 하나씩 진행하면 되죠. 자 한 코에 하나씩 쭉 쭉 진행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첫번째 두번째 기둥 타고 올라가서 이 위쪽에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서 이렇게 2번 층을 완료 했으면 이제 반대편을 들고 와서 연결을 해줄 건데 어떻게 할거냐면 이렇게 뒤집어 주고 자 이 감싼 실은 살짝 당겨준 다음에 자르셔도 돼요.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자 살짝 들어 올리고 자 보시면 시작은 여기 앞에판 시작했던거 바로 뒷코 여기 아까전에는 짧은뜨기 한 코 위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빼뜨기 한 코 정 가운데서 이렇게 살짝 뒤쪽에 있는 빼뜨기 한 코 위에서부터 바늘을 넣어서 이 뒤에 남겨놓은 이 코를 앞쪽으로 이렇게 끌고 나와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슬을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하면서 양면을 연결해 줄 거에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 코 앞으로 하고 이 뒤쪽은 여기 빼뜨기 빼뜨기 한 코 정 가운데 여기죠 그 다음 코인 여기 그러니까 사슬 기둥이 올라간 앞 코에다가 이렇게 찌르는 느낌 으로 짧은뜨기 으로 짧은뜨기 자 시작점을 잡았으면 지금부터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앞 뒷면으로 한 코에 하나씩 잡아서 쭉 연결시켜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뒤는 한 코에 하나씩 쭉 가면 되고 앞면은 그리고 뒷면에서 긴뜨기 했을 때처럼 여기 옆면은 기둥에 하나 코에 하나 기둥에 하나 코에 하나 이런 식으로 쭉 넘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한 코에 하나씩 해서 짧은뜨기를 돌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의 다 왔죠 자 이제 마지막 코 자 이렇게 마지막 코는 약간 색상이 안 보이면은 약간 감으로 찌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실을 자르고 쭉 끌어 올린 후에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 줄 겁니다 자 여기 처음 코를 했던 첫 차슬코를 뒤에서 앞으로 한번 훑어 주고 실이 나와 있는 코로 다시 그대로 모양 맞춰서 들어가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찌르면서 이렇게 짧은뜨기 한 거 아래로 이렇게 넣어 주는 느낌으로 해서 숨겨 줄 거예요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 주면서 마무리를 함께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당겨 주면서 코모양을 맞춰 주고 이렇게 해서 당겨 주면서 코모양을 맞춰 주고 그리고 잘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쪽면 완성 자 자 이렇게 하면은 요런 것도 잘라 주시고 보시면은 이제 어 비슷하긴 한데 뒷면이 아직 각이 안 잡혔죠 참고로 그 식빵을 한 세트 만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뒤에 약간 브라운 크러스트 껍질 까지 하실 분들은 그러니까 시장면을 이 바탕색으로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해 주시면 이렇게 한쪽은 각이 지게 칼각으로 각이 잡히고 뒤쪽면은 둥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식빵의 그 겉면 가장 그 외각 그 겉면 이렇게 어 토스트가 되어 있는 겉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식빵의 중간 피스를 만드실 분들은 자 이제 적당히 두번째 이렇게 뒷면을 돌리는 건 어디서 돌리나 상관 없지만 어쨌든 같은 시작점인 여기 중간에서 저는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중간쯤에다 초코를 넣고 이렇게 새로운 실로 빼서 저 코를 만들어 준 다음에 사슬 하나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늘을 통과시키면서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돌려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짧은뜨기를 한 바퀴를 돌려서 테두리를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기까지 했으면 역시 실을 자르고 쭉 끌어 올려 준 다음에 뒷면과 마찬가지로 돗바늘로 이렇게 처음 시작으로 훑어서 마무리 해 줄 거예요 다만 이번에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보내주고 처음에 남겨놨던 그러니까 새로 시작했던 이 실과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꼬아서 이렇게 한번 살짝 고정 시키듯이 묶어 준 후에 돗바늘로 짧은뜨기 한 거 아래로 양쪽으로 넣어서 숨겨 줄 거예요 이렇게 숨겨주고 잘라 주시면은 식빵 수세미 완성 예이 한 다음에 주요 부위 같은데도 이렇게 손으로 당기면서 모양을 잡아 주시면 모양이 더 예뻐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으로 오목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눌러 주고 볼록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당겨 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 주시면 좀 더 확실한 식빵의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식빵 수세미 완성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은 다이소 수세미 실로 귀여운 식빵을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식빵보다 좀 더 작고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때요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드셨나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올라올 새로운 영상들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뜻인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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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